오호 오호 어쭈 두글래 두글래 너잉 두글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밤낮이 정상화 된 다음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막 저녁에 깨고 오후에 깨고 이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 살짝 야행성 인간이 아닐까? 보통 사람은 반대잖아요 밤낮이 바뀌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나는 이미 이거에 적응을 해버린 거지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은 햇빛을 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진화를 해버린 거죠 햇빛을 안 쬐야 좋은 방향으로 카타리나? 카타리나면 나 트리스타나 또 참을 수가 없는데 흐리해야지 음 그래 그래 카타 상대로는 트리스타나가 맞아 그건 사실이야 세타도 스킨 하나 있으면 딱 좋을텐데 그쵸? 어? 오메가 근데 트리스타나? 이런게 있었네 여겨야지 번디를 뭐 해야되나 죽고 싶네 죽어 아 네 이런 말 하면 안되겠죠 잘 해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이렸어 세대만 맞아 빡 빡 짜식아옹 이게 예절 주입기거든 카타 상대로 아 아 라인전 뭐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좋아 그쵸? 짜 어어? 샵 더블킬은 좀 변수인데? 자르반이 안보여 자르반이 왜일까? 어? 왜 이렇게 안보일까? 에이라 모르겠다 이상 그런거 몰라 이제 해 어 살짝 사려 허허 점프가 없을때는 잠깐 사려 그게 맞아 다 아 끝 저거세요 이거는 잭 존만 보고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나를 만족있고 채용당할게요 이거는 어허 가버려 가버려 애매한데 이거는? 아쉬운데? 한 더운데요? 오케이 잡았다 빡 야미 똘맛 타타 저기 봤으니까 어 미드나 밀자 이게 맞아 타타는 이게 맞아 난 모르겠다 타타는 이게 맞아 난 저기 안가 이렐은 저기 틀려 난 이렐아 그건 좀 틀린 것 같아 왜 아니 이렐리아는 저게 어 틀려 저건 틀려 아 왜 그러세요 다리우스님 그러지마라 다오 점프가 없어 나 오케이 여까녀석 나도 팀이 있다고 좋았다 얘들아 끝한 그런거 보다 음 그래그래 4명 다 죽었구만 아 얘 금쪽 애들 어떡하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이겨 얘들아 그럼 미드 맞다가 4명이 죽니 음 그래그래 하르마가 안돼 근데 음 그래그래 난 나쁘지 않아 멜모까지 떴으면 안죽었을때 그쵸 어 이거는 맞는거 같긴해 그니까 들켰어도 이건 치는게 맞아 어 굿 자 이런거 따봉 한번 해주고 뭔데 용타이밍이니까 탑으로 달려 텔포가 이게 맞아 그럼 텔포로 빠르게 가는게 맞아 템포 올리자고 밀다가 텔포로 합류할 생각 말고 그냥 빠르게 밀 생각으로 해요 지금은 그게 맞아 가리우스 가리우스 갔네 가리우스 갔네 정말 그 차이선우가 그런 말을 했었죠 대박 한번 접어주고 운직하게 하는건 맞는데 자르밍은 좀 세긴 해 어 얼심이라 좀 세네 오 공포 좋은데 이건 안좋은데 거리조들이 살짝 아쉬운데 오히려 좋아 아 이거까지 다 계산이었나 굿 따봉 한번 해줘고 아 이거까지는 계산을 못했나보네 하하하하 다 죽었네 어 흠 으챠 버려? 뭐야 제아 골드 이미 털렸어? 아쉬운데? 아 점프 반대로 뛸걸 자꾸 그냥 빠졌더라면 그쵸? 안 죽었는데 음 근데 나쁘지 않아 음 그래 그래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이거는 이게 맞아 용타이밍 때 그냥 탑으로 가 용타이밍 때 그냥 탑으로 텔포트하는 이 이 운영 이게 맞아 빠르게 밀어 억제기 가져가면 돼 이거는 좀 틀려 아니 타코님 아니 애쉬님 아니 심지어 4명이었잖아 어 여기 다리올수 있는데 오호 오호 어쩌? 누굴래? 누굴래 너희 아 억제기는 밀었다 그래도 억제기도 차비 티비를 잡은거 나쁘지 않아? 하타 노플 바로는 막았다 이러면 하타 노플 와 에쉬 그냥 치즈탱크 치즈탱크 에쉬가 한건 했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? 피마 갑시다 이거 근데 반반이야 얘들아 다르반 간타 있어 와우 반반 싸움 승리 굿 잡았다 좋아요 이러면 이득점 많이 받는데 그래도 어차피 3명 줘도 검호사 때 모이면 돼요 벌어치들도 모이는 사형 한타 때 그때 모이면 돼 뭔지 알죠 검호사 때는 이 트타도 가죠 아니 이 트타는 사형일 때도 안 가나요? 아 그건 아니죠 이 트타 하나도 경우는 있죠 검호사에는 가야지 할만한데? 가는 좀 좋아요 자비 밀 수 있는거 밀자고 아니 끝나겠는데 가면? 잠깐만 어 이거 밀고 그냥 가자 그쵸? 이거 밀고 이게 맞아 자 밀어 밀어 상대 누구 없다 못 빵 빵 좋겠습니다 되지 트타는 이 맞아 트타는 카튀브 흠 나한테 한 표 내가 잘했다 음 그래그래 코트백 안 피해량 에리 멋잇습니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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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프 마렵네 마렵다 마려워 뭐야 이건 와 이거 요네가 그냥 앞전멸 샀으면 바로 죽었겠는데 이거는 요네가 좀만 날카로웠더라면 아오 샤코 치치 이거는 좋은데 엘리스 많이 무리했는데 따 어딨어 샤코 따 따 따 가버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런 선물을 엘리스야 너무 고맙다 이런거 필요했거든 이 톰크누원을 엘리스님이 이 톰크누원을 엘리스님이 레전드 레전드 음 그래그래 전멸이 있긴 해요 근데 엘리스가 안보여 되게 문제기네 할만한 게임거든 굿 좋습니다 자 타비 어어 어 가 근데 타운은 먹으셨잖아 음 그래그래 체형된건 사실이야 빼야겠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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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 나 왜 이렇게 세 뭐야 나 매우 강한데 요네 너 0코어구나 잠깐만 이 정도는 그냥 앞점퍼해서 이길만 한데 전멸도 아직 안썼고 그쵸 타비 그냥 그런거 몰라 그냥 밀어요 이 친구는 그냥 합니다 여기까지 음 장글도 먹을게 아 너네도 잡을만한데 오케이 어쩌 너가 죽을래 타워줄래 너가 죽을래 어어 너가 죽을래 너가 죽어 타워주기 싫으면 그리고 타워도 내놔 하하하 하하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곱게 줄 것이지 어 나 지금 3코어트 탄데 어떻게 막으려고 혼자서 저는 뭐 양심이 없는거죠 그타가 3코어 뽑아왔으면 아 뽑아오셨군요 아이 타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나와야지 그냥 어 막아보겠다고 그냥 Q쓰고 E쓰고 난리났어 아 나쁘지 않아 야 밀게 얘들아 좀 벌어올게 좀 열심히 해봐 요네 그리고 노궁이거든요 노궁이면 저 못맞거든요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어쭈어쭈어쭈 이녀석아 어 맞겠어 그걸로 궁 가져와 궁 없으면 한번 어쭈어쭈 너도 죽을래 너도 죽을래 보세요 아론가자 나한테 투자해 나는 고열맨 어쭈어쭈 밖으로 나오지 밖으로 나오지 요네 정신 못차렸지 아주 들어갔네 정신을 잘 차렸네요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맞아 티탄 이게 맞아 어? 아니 왜 써렌을 아니 이제 시작 인데 어 수고하셨습니다 티탄은 카튜브 보고요 잘하셨잖아 응 잘하셨잖아 이게 맞지 응 그래 그래 부 너도 부 아으 보띠오 두 명만 안줬어 밉상이여 똥은 똥대로 싸고 칭찬은 또 안줘 왜 이렇게 밉상이니 잘하셨지 잘하셨습니다 콩이 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